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음악부문위원인 정종렬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작곡을 가르치며 작품활동을 하는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무엇보다도 예술가들의 편에서 예술가를 대변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지원기관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정책이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면회까지 지방문화재단이나 다른 기관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거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너무나도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많은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적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바람직한 기관으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